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굳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만 콕 집어서 다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읽었던 글 때문에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나온 오세훈 후보나 또 나경훈 후보, 안철수 후보 등도 지난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컴퓨터의 작동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어처럼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칼륜이란 분의 글을 페이스북의 프리스피치 스카즈 리란 분이 페이스북에서 퍼서 소개를 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글은 칼륜이란 분이 쓴 겁니다.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아무튼 이 친구의 오세훈 후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지우고 경청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머릿속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초기화로 리셋하고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 자신의 과거 시장 시절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구체적인 자기 PR들. 그래 그런 강점은 있겠다. 그래 내가 이 친구란 단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은 없고 직접 본인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 어쩌면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려나. 드디어 이봉규씨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기다리던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바로 4.15 부정선거다. 아마 이봉규TV에서 오세훈 후보를 초청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 요약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절친의 설명을 듣고 부정선거란 있을 수가 없다고 자기는 결론냈다. 맹백한 정거가 없으면 못 이긴다.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조작해미의 당사자인 선관위의 말은 신뢰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정거와 정황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고 싶지 않다. 그것만의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나면 나는 앞으로 대통령할 사람인데 내 인생 크리어에게 기스가 난다. 이건 아마 오세훈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마 아니면 윤이란 분이 그렇게 느꼈는지. 뜨거운 저름 찬바람 몰아치는 길바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청년들. 그건 관심 없고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이력관리다. 합리적 중도 보수에 내 얼굴만큼이나 잘난 이미지. 이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또 윤씨님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넌 완전 끝이다. 연쇄살인범이 그거 그렇게 쉽게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걸 척석같이 믿고 죽임당한 피해자 측의 수많은 절규를 외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박사나 강변이 사회로 부정선거 이후 자기들 유튜브에서 이 친구 언급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이유를 오늘 명쾌하게 이해했다. 꺼져라 오세훈 사족1 부정선거 관련 설명 후에 이봉규씨 포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ㅅ기역야 너 부른 내가 미쳤지 기대도 안했다. 그걸 말이라고 에라이 이 ㅂㅅ아 사족2. 그래 오세훈씨 당선 가능성 높다. 성간의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절친에게 이번 서브 세팅 좀 부탁하면 된다. 오케이 가능성 있다. 가자 오세훈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어쨌든 제가 이 글을 보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방송을 안 했을 건데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나경훈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낙선할 수 없었던 후보입니다.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도 드러났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굳게 입을 담은 이유는 제가 지금 생각에도 참 궁금하고 아리숭하고 원래 정치판이 그런 건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전직 선관위 출신의 고위직이 내린 판단이 자신의 선택에 오세훈씨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이봉규 TV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도 직접 당사자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을 차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거물을 찾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목격자의 정언을 듣는 등 자기 생각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판단이 맞는다면 4.15 총선 이후에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 만사라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꼭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야라고 또다시 같은 게임을 반복하는 것은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무튼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후보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안에 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